옛날 옛날에 호기심 많은 로마 사람이 유명한 라삐를 찾아가 질문을 던졌습니다. 당신들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말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? 당신들 말처럼 정말 대단한 분이라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소. 그러면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을 믿겠소. 라삐는 로마인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. 그는 로마인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.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맑은 날이었습니다. 라삐는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. 저 찬란한 태양을 한번 똑바로 바라보시오. 로마인은 라삐의 말에 따라 태양을 보려고 애썼지만 눈이 부셔서 금세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. 그리고 소리쳤습니다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. 누가 감히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있단 말이오. 라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.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것 중 하나인 태양도 똑바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길 바라는 것이오.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마치 웅장하고 경이로운 태양을 보며 그 창조주의 존재를 깨닫는 것처럼 말입니다. 우리 주변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보세요.